2013년 작지만 강한 최고의 퀴즈 보컬 오디션이 시작된다. 엠넷 보이스 퀴즈. 보이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것 같은데. 저 진짜 소름이 다 돋았어요. 목소리 하나로 코치들을 흥분시킨 그들. TV에서 되게 독한 이미지지만. 독해요. 진짜. 퀴즈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대.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다. 이렇게 도시는 게 어딨어요. 안 돌면 못 보잖아요. 안 돌면 못 보입니다. 이 영상은 정말 좋습니다. 아멘